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수고하셨습니다. 어 베이비 맞았다 아 다 깼는데? 스킬 존나 세다 갖다 줘봐 이거 레이브가 오긴 오는데 KD 쓰면 잡을 것 같은데? 아 미림 풀링하네 아 존나 야 오우 KD 뜨서 다행이다 나이스 나이스 미드 그대로 파자 나이스 나이스 미드 그대로 파자 KD랑 제라스만 잡힌다 KD랑 황해인인가? KD랑 제라스만 잡힌다 이겼다 이 찌X 똑같은 MB챔 아 빨리 입 털어 아 씨 아 초반에 너무 미드에 힘들게 했어 역겹게 못한다 특히 사일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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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길라고 크크 노말의 목숨검 크크